아, 커피 하겠다, 너. 커피? 오케이. 여행 다니면서 도란스 두고 다닐 사람 본 적 있어요? 변학기 두고 다닐 사람? 커피만 쫄쫄해서. 온도만 갈아오면 돼. 이런 거. 어제 불 캐는 거 했노? 불 모르겠어요, 여기. 캐는 거. 이거, 이거. 두 개. 캔드 왜 어디 없노? 왜? 전기가 안 되니까. 아, 안 돼? 네. 저거 체크를 해. 아, 씨.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뭐,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맥스커피. 맥스커피. 맥스커피, 여기 있어. 안 있어. 미스커피. 그거라도 먹자. 아닌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아, 전기가 이걸 좀 해줘야지. 그거 물어보면 될 텐데. 아, 그러면 되겠다. 냄비에 물을 많이 끓여주면 형님. 내가 원두 좀 갈아올게요. 간다. 원두 갈아서 올게요. 디카페인도 있어요, 여기에. 아, 어쩔 수 없네. 화장실을 가겠다, 이거. 너 시간이 걸려? 왜요? 추운 거 먹으면 맛이 없잖아. 좀 따뜻한 거 먹어야 돼서. 오래 안 걸려요, 형. 얼마나 걸려요? 뭐, 네가 일단 먼저 해. 기다릴게, 기다릴게. 공기 좋고. 뷰 좋은 데서 제대로 되면 커피를 마셔야지. 저기, 저기, 저기. 담비. 저기, 저기, 저기. 담비. 저거 우리 애니마 목록에 없었나? 애니마 목록에. 여기 전선, 아, 있네. 됐어, 됐어. 어제 사온 커피. 이야, 이거. 보자. 이야, 좋다. 이야. 이야, 느낌 있네. 화장실에서 온도를 내리는 남자. 온도를 가는 남자. 아, 좀 아쉽네. 밖에서 딱 자연에서 갈아야 되는데. 자연에서 진짜 이거 딱 갈아서 먹는 그 커피 맛은. 차와 다르지? 안 먹는 사람도 모른다. 감성, 감성.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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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